이공계 대학원 버티는, 못 버티는 진학 동기입니다. 실제로 대학원을 잘 버티고 졸업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혹은 졸업하더라도 나중에 아 이건 잘못되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진학 동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학을 고민이시라면 이 동기와 한번 비교해 보셔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좋은 진학 동기입니다. 이런 동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보통 버티거나 다 완주를 하십니다. 일단은 학벌세탁, 학점세탁을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와 되게 속물적인 이유인 것 같죠? 하지만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버팁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권유합니다. 지금 어떤 학벌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은 지금 학점이 너무 낫다. 그럼 대학원 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학벌이라는 게 병패도 낫지만, 인간의 개인 어떤 자존감 문제에서도 좀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학벌이 좋거나 이러면은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괜히 주눅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냥 학위가 필요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게 성취를 해야지 삶의 동기도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취업이나 사회 진출을 좀 유해, 좀 딜레이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대학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전리 작업, 어떤 연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진학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한 전공을 바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분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공식적인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사회 나가셔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을 바꿨다, 그때 이런 공식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대학원 진학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평생 연구직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더 단련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좋고요. 또 이 과정에서 아, 나는 연구직이 안 맞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이나 어떤 평생, 교수, 교수 같은 직업을 목적으로 하시려면은 당연히 이제 박사를 가셔야 됩니다. 물론 교원을 뽑을 때 박사라는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박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쁜 진학 동기입니다. 꼭 못 버틴다라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대학원 생활에서 스스로에게 많이 실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보니까 박사까지 졸업했는데 아, 이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좀 지나치게 뭐랄까, 순진하거나 꿈이 크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실 석사 처음에 들어오거나 박사급이라고 해도요. 많이 이제 그 연구 분야의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특히 석사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대학 시절에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고 졸업하고 나가는 순간까지도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이건 뭐 박사도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제 연구 생활에 있어서 본인에게 이제 할당된 연구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그 연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게 되고 그 연구 성과물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겠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거 전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꿈을 이루는 거는 나중에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한 분의 최고 전문가가 되셨을 때 그런 힘이 있었을 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캠페인성 목적, 어떤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이제 가지시되 대학원에서 이걸 이루겠다 이러시면 많이 스스로에 대해서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 또 전공에 대한 실력 쌓기 이 차원에서도 사실 실망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전공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 혹은 특정 과목 혹은 그 분야에서 특정 분야 그 중에서도 하나의 줄기를 공부하는 것이 이제 대학원이기 때문에 그 전공 실력이 절대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이랑 학부생들이랑 같이 시험 봐서요. 대학원생들이 결코 잘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기 분야는 잘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내가 어떤 이 큰 분야에서 잘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고소득 직정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혹은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석사 박사를 밟는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이제 그 급에 맞는 연봉을 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 숫자가 적게 되고 그 기업 차원에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학부 졸업하고 쭉 좋은 기업 가서 잘 간 사람하고 박사 졸업하고 대리 말년차나 과장급으로 간 사람하고 연봉을 비교했을 때 그 박사가 제대로 된 기업을 못 갔을 경우 페이가 더 낮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미 10년 가까이 공부를 더한 상태인데 페이도 더 적어요. 그런 건 정말 좀 비참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박사를 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부 때 갔으면 훨씬 더 잘 갈 수 있는 걸 못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생각이었으면은 대학원 진학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창업 목적의 진학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창업했을 때 성공률이 가장 높은 부류가 석사 졸업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잘 만났을 때입니다. 사람이 석사 박사를 밟으면요. 그 분야에 이렇게 생각이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나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깊이는 있지만 그 넓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창업 같은 거 했을 때 굉장히 멋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굉장히 첨단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봐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나 교수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창업 아이템 낸 거 보면은 가관이에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창업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뭐 꼭 대학원 가서 내가 전공실력을 늘려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이디어가 있으실 때 본인이 어떤 기술을 더 배우시던가 아니면은 개발자를 고용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학할 때 좀 고려해야 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생각 없이 진학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중요한 문제예요. 취업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한 2년 혹은 6, 7년 하면은 그때 못 버는 돈 비교하면은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대학원을 지나치게 우상화해서 무슨 토니 스타크나 일론 머스크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곤란합니다. 실제로 제대로 취업을 못해서 간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선배나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진학을 하지도 마시되 거기 가서 지나치게 겁먹거나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대학원을 가셔도 후회하는 게 있고요. 안 가셔도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취업한 친구들하고 대학원 가서 취업한 친구들 혹은 교수가 된 친구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합니다. 내가 이랬으면 내가 이랬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 끝도 없으니까 얻는 것만 일단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 졸업장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졸업장입니다. 일단 내가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졸업장 따는 데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나는 자격이 안 돼 그러면서 자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일단 졸업장은 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내가 가정을 나중에 뭐 차리고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뭐 결혼을 했을 경우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수입을 벌겠다.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꿈에서 살다 보면은 이게 스스로에 대한 우울증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대학원 가셨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차피 비슷한 사람이 모인 겁니다. 너무 뛰어나 보이는 사람 혹은 뭐 여기 여러분들이 가신 곳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어차피 다 비슷한 사람이 모인 거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대단하게 볼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우습게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어떤 직장인 사회를 나가는데 조금 예방주사 맞고 간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옮기라 Ca 책 책 책 아멘